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미술진흥원 부설기관인 카파미술관입니다. 오늘은 김정길 화백님을 모시고 소나무 작품전에 대한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백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나무 작품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마음도 신선하고도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소나무 작품을 그리시게 된 계기가 있는가요? 예,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어린 시절부터 소나무 밑에서 많이 또 나무로 땅에다가도 그려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소나무를 접해서 아주 오랫동안 친구같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그리게 됐는지도 모르죠. 네, 소나무가 굉장히 자세히 보면 다 같은 소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신 지역도 여러 곳인가 봐요. 아니에요. 제가 그린 곳은 그걸. 모델로 삼은 대로 남한산성인데요. 사람의 모습도 다 각각이듯이 나무의 모습도 수천 수만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소나무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그리실 때 어떤 느낌으로 그리시는지요? 소나무를 그릴 때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또 제가 좋아하던 나무고 나무 중에서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접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그려오게 된 겁니다. 네, 소나무는 굉장히 한국적이고 또 그런 느낌이 향토적인 느낌으로 해서 더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소나무를 많이 그리셨다고 하는데요. 또 앞으로도 소나무를 계속 그리실 생각인가요? 아, 그리고 또 다른 장소를 봐두신 곳이 있는지요? 아니 별로 없습니다. 오롯이 제가 저 거주지가 또 광주고 경기도 광주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남한산성을 많이 올라가 보게 되고 또 그곳에서 접하게 되는 것들이 많은 소나무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것을 찾아서 그리게 될 겁니다. 네, 소나무도 이렇게 보면 장소마다 또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요. 남한산성에 있는 소나무만의 특징이 혹시 다른 게 있을까요? 글쎄요. 다른 데는 제가 많이 안 가봐서 어떠한 특징은 잘 모르겠는데요. 유난히 제가 또 단데도 가보긴 몇 군데 가봤는데 정이 가는 곳이 남한산성 소나무입니다. 보통 한 가지 작품으로 자신의 조형 세계를 구축하면서 나는 무슨 작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곤 하는데요. 사실은 김정규 선배님께서 다양한 작품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는 소나무 작품만 이렇게 선보이게 됐는데요. 지금도 많은 작품을 다 한꺼번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소나무를 주로 그리실 건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자연에 대한 풍경을 계속해서 다양하게 그리실 건가요? 지금의 저로서는 그냥 소나무만을 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김정규 선배님을 말씀하는데 소나무 작가라고 하면 아쉬움이 있을까요? 소나무로 충분히 또 그렇게 작가로서의 조형 세계를 구축하는데 아쉬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불러주시면 저로서는 더 감사하죠. 네 이 도시에 소나무 작품이 이렇게 있으니까 마치 그 도시에 복잡한 공회라든가 매연이라든가 복잡한 생각이 정화되고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소나무를 그리시면서 계절적으로 선호하는 계절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뭐 계절적으로 뭐 선호하는 계절은 없습니다만 특히나 그래도 가을을 저는 조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에 그린 소나무는 그래도 여름처럼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어서 마치 변함없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너에게 한결같은 그런 느낌으로 좋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카파 미술관에서 김정규 선배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